구성구름 맏며느리이자 총괄 크리에이터 공문으로 인한 도도희 씨는 지난 2월 1일 프로골프 선수 김 씨를 폭행 사주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도 씨는 김 씨가 도 씨의 딸과 부모 몰래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폭력배를 동원해 김 씨를 폭행 사주하고. 수습하랬더니 이를 더 키워?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홍보팀이랑 법무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아버지. 합의 선언? 그게 아직 한 몫을 뜯어내려고 작정을 했는지 아직 합의를 안 해줬어요. 우재 씨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 엄마. 시끄러워 기집애야.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나야 우재 씨. 무슨 일이야? 미안해. 미안해, 우재 씨. 그동안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했어. 내가 정말 나빴어. 자기한테 너무 큰 상처 줬어.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야.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야. 전화 끊자. 잠깐만, 우재 씨. 잠깐만. 나 좀 도와줘. 우재 씨, 나 좀 도와주라. 뭘 도와달라는 건데? 어떻게 해. 뉴스랑 신문 봤지. 우재 씨 일로 엄마랑 내가 코너에 몰리게 됐거든. 그러니까 합의해달라고 전화한 거야, 지금? 너무 뻔뻔하다는 거 나도 아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. 우재 씨가 한 번만 도와줘. 자기한테 정말 못할 짓 했다는 거 아는데 한 번만, 한 번만 우리 엄마 용서해주라. 전화 끊자. 우재 씨, 우재 씨. 이런 내가 나도 싫지만 방법이 없잖아.